다들 어디 갔어? 아직이죠? 뭐가? 니네 아직 내 좋아한다 애가 야 뭔 소리야 지금 화장 고치고 왔잖아 어떤 색이 잘 어울릴지 몇 번이나 칠했다 지웠다 또 그 색은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거든요 누가 아까 지시하신 대리님 모모 어디 가세요? 왜? 오늘따라 화장이 예쁘셨는데 평소에 안 하던 볼터치까지 내일 데이트는 무슨 지금 봤어요? 나한테 눈웃음치는 거 못 봤어요? 다시 봐봐 봤죠? 계속 눈웃음치는 거 100%입니다 오빠 대박 대박 나도 연못남역 완전 좋아하는데 딱 끝나고 보러 갈래? 좋다 지현 씨 지금 안산거래처로 외근 좀 가야겠다 지금 가면 너무 늦지 않나요? 갔다가 거기서 바로 퇴근하면 돼 네 그럼 가볼게요 일 안 해? 일 안 해? 왜? 니보다 어린 여자랑 있으니까 신경 쓰이나? 어? 귀엽다 오빠 오빠 낯간지럽다며 저게 다 질투발 작전인 거 알거든요 너 출근하면 나 어떻게 보려고 이래? 야 거기 그거 우리 커플 인형을 그렇게 때 타도록 갖고 있다는 게 증거라고 착각하지마 착각? 니네 신경 쓰는 거 모를 줄 알아 아까도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경아 어 오빠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라고 이거 그거 아니라고 스토어 아 이런 슬픈 음악 깔지 말라고요 아 좀 아 아니라고요 오 오 오 맥 ced 은 감사합니다.